K-POP의 중심, 대한민국 K-아이돌의 중심, 세븐틴의 호우시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호우시가 바라보고 있고요. 아, 지금 팬들이, 아, 지금 팬들이 모두 손을 들어. 아우, 아우, 네.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왼쪽. 저희 팬분들께 하트 한번 보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의 중심, 세븐틴의 호우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